언택트 시대, 헌금은 어떻게 손쉽게 할까? 불편하게 이체하던 온라인 헌금은 이제 그만!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하나은행 손님이 아니어도 다른 은행 계좌에서 바로 헌금 이체! QR코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바일 헌금에 접속하고 간편 비밀번호로 손쉽게 로그인! 헌금 종류를 고르고 헌금액을 입력하면 정성 가득한 헌금 완료! 나의 헌금 내역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교회의 헌금 관리에도 혁신적 변화가 시작됩니다! 헌금 내역을 자동으로 집계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교회의 재정관리 시스템과 데이터를 연동해 원클릭 기부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헌금 관리를 교회가 직접 편하게! 하나은행 통합 CMS로 간편하게 관리 끝! 언택트 시대에 맞게 헌금도 쉽고 간편하게! 하나원큐 모바일 헌금으로!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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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